1번부터 9번까지 시상식 드레스 신사가 끝났습니다. 효성양. 효성양 본인의 점수는 몇 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? 제가 첫 주자라서 매력을 마음껏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50점은 받고 싶네요.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30점? 50점이라뇨. 우리 소연양. 예, 소연양. 저도 한 55점 정도. 55점 남성 프로래그에서 배웠으면 55점 높은 점수입니까? 저한테 55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. 그래요? 오늘 굉장히 남자애들 여러분들이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? 1조 1위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별 1조 현재 순위 1위입니다. 1위! 한선화! 한준화! 1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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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어떻습니까?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제가 사실은요. 이런 패스 뽑힌 적, 뽑혀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남자분들도 저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하는 거 알고요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저 선화 양의 미소 빼고는 뒤에 계신 분들이 미소. 네. 다 가식적이라는 거. 여러분 refuse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있으면 Ibsle those people gets us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